저희 데이식스가 밴드 최초로 비하인드 덜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, 비하인드 덜신! 진짜로 저희가 라이브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. 홀라이너! 음악방송에서 거의 밴드라이버는 처음이지 않나요? 아니에요, 저번에 했었잖아요. 여기서? 아, 그거 M2! 아, 맞아요. 처음이에요. 대박인 것 같아. 스튜디오 M에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M칸에요. M칸에? 스페셜 무대구나. 나 맞다니까. 맞아요. 사실 저희가 한 번 더 했었거든요. 아, 맞아요. 스페셜 무대. 아, 맞아요. 스페셜 스테이지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데이식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데이식스입니다. 오, 저거. 아, 이거 멋있다니까. 이거 진짜 멋있어. 지금 약간, 그, 콜드한 느낌. 오, 한 번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되게 재밌네. 오, 갑자기 컬러로. 색이 확 들어왔어요. 오케이. 오, 저 톤이 좋아. 그냥 어디 본 거예요? 네? 어디 보는 거예요? 저요? 어, 여기 저리 봤어요. 아니, 궁금했어요. 신기했면요. 아, 이게 두 명이 스티로크랑 비슷하게 관람을 했었는데. 와아. 오, 회사. 오, 오. 오, 오. 아, 그래서, 아니, 그 부분을 또 찢더라고. 오, 오. 오, 오. 오. 박겨! 바람을 던지듯이 박기어로 밀려버릴까요? 되게 좀 늘어 박겨! 어떻게 할지 몰라 잡 한상밥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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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이 몰키고 새끼채고 한상밥뿐 미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미소 저 몇번 볼거에요? 아예 계속 오신가봐요 오! 표정봐요 저 안경을 이제 또 그쵸 고급져지는 느낌 품격있는 제형이 형으로 인해서 뭔지 알죠 워낙에 또 잘 어울려요 제가 이거 사는 안경 알맞추는거 봤는데 같이 갔었나요? 뭔 소리야? 나랑 같이 갔다가 너무 나시네 너무 나시네 그냥 내 가방에 안경 넣은거 내 가방에 안경 넣은거 내가 같이 갔는데 강자 진짜 멋있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형은 기타를 머리로 치죠 성진이 형은 또 엉덩이를 치죠 저요? 무슨 말인지 알아? 성진이 형 빵댕이 엄청 흔들더라 아니 아 진짜 시키야 기타를 엉덩이를 치자 왜 나 공연해서 형 리듬 이렇게 돼? 나도 안되네 되게 혼란스러워 보여 색이 근데 파트마다 확실히 빡빡빡 바뀐다 방금 좀 시상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것보다 섹시 이것보다? 잠시네 잠시네 이 곡의 최고 포인트 원래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맞잖아요 진짜 못하겠어요 다음주부터는 마이데이 분들에게 뭔가 스윗한 카우스를 줄 만한 스윗으로 해보는게 저는 But I like 포인트 되는 그 파트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노래 안에서 서운했죠? 요즘 보컬인데 연습해볼게요 진짜? 박혁까지? 박혁까지 한다고? 민크까지 But I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정정은 빵댕이 조금만 더 흔들려드렸는데 갑자기 이거 빵댕이 이거 아니니까 스위트한 카버스에 빠지게 만드는 데이식스의 타움대에 기대가 되세요